네 погarin한 però 네 팀 보 아시죠 하이 하이 3 딜 좋지 요즘 3 딜메타기 때문에 좋죠 민스턴 손브라 돌진하고 또 멀리서 보라돌이가 이제 이제 또 망원경 땡겨주면서 또 1킬 때려주고 우리 로드 오브 발걸이 끌었어 좋다 좋아 근데 위도우가 이거 좋나요? 오케이 윈선님 저랑 갑시다 한밤 한뜻으로 고 화이팅 백킹 해놨고 버스 한번 타보자 아니 그런 말 하지만되죠? 세계적인 크루저가 이겨 맥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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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 아 킬 받는다 나이스! 하나 건졌어요 오케이 위도우 뒤에서 부방 지워내라 그렇지 어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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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킹 백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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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님 잡아요 그렇지 오케이 우리가 훨씬 많 에 어깨 죽었어 네마리 물고 죽었어 루슈루슈루슈 개피 루슈 갓 나이스 일단은 거점은 저희꺼 위다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이제 이제 좀 약간 느슨하게 하세요 살짝 부릴거니까 아 순조롭네 데이지새끼 오른쪽 데이지새끼 오른쪽 오케이 엠피가 70 8% 데이지새끼 뒤로 돕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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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컨 에게 다 보인다 얘네 대마는 데 오른쪽 위험하다 u완 행님들 다 이집다 우리 메크링 에피 오우 슈 엠피 있으니까 천천히 합시다 정면에 돼지고기 갑니다 오른쪽 야 거점 오른쪽 방안에 아나랑 돼지고기 아나컷 행님들 있으면 궁 다 쓰세요 돼지 행님 오 매크리 우와 오 사라졌다 아니 형님 똥쌉니까 아니 지금 이거 내 저승에서 벌어왔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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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똥쌉인줄 알았어 형님 아니 똥쌉은거 지지 아니에요 아니 소리가고 으아 아 아 아 저기 로드호가 거의 에버모언데 아 그러니까 나 올라오자마자 로드호 때문에 바로 정석이 갖고 오 일단 뺍시다 디바님 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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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다 됐어 어 잠깐만 아나랑 1 플러스 1으로 하네 이 얍사라운 것들 왼쪽에 아나 매크리 아 까비 우와 돼지새끼 형님들 이거 약간 릴렉스 릴렉스 한번 빼야되요 뭔가 저희 좀 급합니다 엠피니깐 디바형 없으면 힘들어 자 자 저 팀에 이제 오케 오케 좋아 좋아 이거 루슈가 지금 저기 오른쪽에 루시 오른쪽 오케 이거 한번 모시게 오오오오오ysz 죽지 않아! 난 죽지 않아! 겐지 궁이.. 오! P1인데?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이제 이제 우리.. 우리.. 맥크리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우리 상대 돼지고기 겁나 잘하네 우와! 상대 돼지고기 혼자 다하네 왼쪽에 맥크리 그렇지! 3번 맞췄어 다시 시작할 시간이야 아니 이거 나가질 못하네 에이 빨리 비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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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됐으네 야 일단.. 일단 제가..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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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도우 형 이거 벌레이드로 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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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틀어 뒤에 야야야야야야 거점 비벼! 나 거점 비벼어! 끝나고 비벼어 아.. 형님.. 형님 우리가 뭔가 좀 모래알 같네요 전부다 저희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형님들 우리 둘이 캐리 해야 돼 예.. 아.. 저도 저도 근데 방금 좀.. 좀 찌렸습니다 약간 삐져나왔어요 아니 이거 딜러 그 한 분이 좀 같이 좀 어떻게 해줘야 될 것 같긴 한데 트레나 겐지 아니면 솔저라도 하다못해 뭐 나갈 수가 없어 우리 나머지가 우리 조합 보자 예.. 그니까 위도우가 위도우가 자리를 잡아야 이게 딜이 나오는데 그 자리를 못 잡아요 겐지 형 겐지 유저인데 위도우 형 왜 겐지 해야지 차라리 예.. 은장이면 은장이면 이제.. 베테랑이신데 겐투 좀 가자 위도우 형 오버워치 할 만큼 하셨는데 그리 위도우 형 이거 거의 트롤은 아니지 왜 말은 없어 이거 없나? 아.. 좀 이깁시다 아까 좀 달달하게 이겼는데 선싸움 선싸움 빠졌습니다 예.. 보물은 뺐다 우리 디바가 오 디바 메카 찬었어요 오케이 그냥 아무나 에킹합니다 이게 대주고기방 필요해 오케이 오케이 형님들 이제 약간 스무스하게 예 여기서 우리가 죽으면 안 됩니다 충분히 유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총 하나 피바 오케오케오케오케 오오쉣 뒤에 트레이서 위에? 트레이서 여캔 빠졌어요 트레이서 여캔 빠졌어요 트레이서 에킹! 아이고 뺐다 뺐다 트레이는 이기거든 일대일로 복 좀 안 돼 어 우리 트레님 조심 소 하나만하고 가피 호그 액퀸! 아 못했다 아 호그인데 이거 갈고리인데 X됐다 아아아아아아아 갈고리 피할게 무빙으로 와 근데 뭐하냐 진짜로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거 약간 이거 엄청 유리한건데 갑자기 게임 이래되버리네 우리 위도우 이거 구경하고 있는데 줌 땡기 이거 안녕 아이 예비 예비인데요 오오오오오 훅 빠졌어요 호그 새끼 왼쪽에 숨어있다 나 찾는거야 오우 펄스 뺐어 펄스 뺐어 어 위도우한테 구참 땅에서 같이 죽었네 훨씬 낫네 적팀 타이머인가요? 아 큰일 나네 이거 진짜 트레킹 어어어어어 렇게 왜왜 우리 정문 다먹혔네 잠깐만 안되겠다 이거 어 수면 총 뺐다 아 아 이거 좀 에바데 나이스 나이스 잠시만요 쟤네도 비트가 있을거 같네 엄마? 어이구 씨 그냥 대충 갑니다 빨리빨리 루시부터 루시부터 루시루시루시필 이속 켜줄게 이속 켜줄게 루시컷 오케이 아이고 송하나 원래 1피 오케이 그 다음 게지새끼 게지컷 나이스 그 다음 게인지를 해킹을 했습니다 일단 게인지를 해킹을 했습니다 게인지 잡았습니다 예 나이스 나이스 와아이 게임이 왜이래 박스 에이펙스입니까 이거 왜이래 박스여 아 나쁘지 않아 역전으로 가죠 오케이 오케이 루시루시루시루시 오케이 그렇지 좋아 좋아 위도우 좋아 망원견 아니었어요 총이었습니다 오른쪽에 벌레 있어 오른쪽 위에 제가 봤어요 트레이서만 도출하면 될 것 같아요 정문에 디바 트레이서 위치 빡시게 브리핑하고 그만 올재 오른쪽 위에 디바있다 조심 홈 disagς 예랬새끼야 임마 트레이arat! 데이즈 애끼 오케이, 온다 온다 데이즈 애끼 조심조심 툩 오우샛 홈flies OK이 저세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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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라 하세요 오오 여기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buscando 갑니다 아 forcing 데이즈에깨 데이즈애끼 대 ere니 이거.. 정면에 디바 트레이썸 증명 처종 우리 흐름이야 우리 흐름이야 루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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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다 루슈 컷 나이스 윈산 조심하십쇼 형님들 아아 아나필 아나필 그 다음 그 다음 포커싱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어 티마 개피 그 다음 윈산 윈산 그 다음 멀레이서 어어 시야 우리 살릴렸네 나이스 트레이서 조심하십쇼 트레이서 나이스 아아와와 그렇지 렉클릭 오른쪽 렉클릭 컷 오케이 루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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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나이스 좋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흐름 넘어왔습니다 흐름 넘어왔습니다 힐러 두 마리 잘랐어 네 뽕값했다 아나필 네 점프 1대 1 할 수 있네 우리 팀도 할 수 있어 불가능이랑 없죠 못했으면 던질라 했다고? 우리한테 뽕 줘놓고 못했으면 던질라 했다고? 나 아니었으면 아무도 못했다 지금 적반하장 또 새끼 간마 흠 그래도 나를 믿어준 것도 내가 네 빨리 감사합니다 역시 루슈 더 에임이 좋아야돼 그렇지 내가 지금 힐 동이란 말이야 우리 팀 3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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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딜동 딜동 오 형님 달달하시네요 네 제가 근데 은인데 이거 뭐죠? 3단이죠 치유랑 딜리랑 똑같아 미안해 아 이거 참 힐을 별로 못났어 화이팅 가시죠 어그로 끌어줄게 우리 팀 어그로 담다 오케이 왼쪽에 해킹해놓은거 안달하게 쓰시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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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이사가 나를 안뇌네 와 그America 트레이사 오오오 뒤에 윈선개피 트레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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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вик 트레이사 트레 hostingvoorbeeld 아 까비 아깝소 가자 가자 가자!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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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티바이킹 티바 티바하게 피 어쩜 비빔주죠? 와 ㅈ 됐다 튕겨내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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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넣었나봐 와아.. 어 우리 튕겼네 아깝다 이거 야 이거 우리 먼저 따는데 아깝네요 어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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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죠 슬라우스 선사 와아 키워보셔 상대 벌레기사한테 우리 팀 뒤로 하나 갈까요? 아아아악 내가 틀에.. 틀에 잡아줄게 아나이형 아나를 지켜줄게 EMP.. EMP 일단 있습니다 형님들 내가 틀에 카운터거든 아 내가 너무너무.. 딜로스가 있었다 우리 아나이형이.. 뭐야 울리면은 딱 말해줘야 내가 지켜줄 수 있는 거 와아 위도우.. 아이고 참 아이고 위도우 또 죽었어? 루핑 빠졌다 겐지 반피 겐지도 이기겠다 내가 상대 겐지 틀에 내가 이길 수 있는 이거 뭐 함 함 함 함 갈까요? 갈까요? 트레이서 트레이서 해킹 트레이서 해킹 제발 야 근데 너 혼자야 너 오우쉣 친구들아 도와주렴 도와주렴 맏비트 맏비트 오케이 오케이 하나씩 하나씩 루시우 루시우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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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뭐야 오우쉣 아니 그 우리 포커싱이 좀 와아 용거 뽑네 이거 루시우한테 게임으로 조지니까 루시우한테 칼 뽑네 이게 와아 행님 이거 위도우 말고 진짜 다른거 안될까요? 아니 한 명 잡고도 이게 우리가 멈춰서 하면 안 되는데 오케이 일단 저기 루시우 루시우 죽었어요 제발 제발 아니 그 5대6인데 이거 우리 다섯이라도 최선을 다해 오케이 아 일단 내가 아나 물게 아나 아나의 킹 아나의 킹 그렇지 나이스 겐지 겐지 디바 로봇 피 반피 겐지 반피 겐지 반피 겟지 반피 거점 거점 디바구 아 일하면 안되는데 계속 아 아이고 또 5대6 사운드 준다 아 슉슉슉 네 아 아 이게 근데 진짜로 그냥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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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위도우형 겐지하면 우리가 그냥 한만 한만 바꿔주세요 형님 왜 그러세요 진짜로 아니 상대 트레이서한테 진짜 개 고생당하면서 이거 아니 계속 이거 5대6 사운드 만들어 줘도 이거 계속 이거 킬이 안나는데 형님 제발요 아깝다 예 어우 감사합니다 형님 나이스 몸보모 아 뭐 이래 갑시다 뭐 이것도 나쁘지 않지 예 유전 아까보다 훨씬 좋지 안정적이네 확실히 네 아 이게 근데 오케오케오케 계속이 아아아아 형님 왜 그러세요 진짜로 어 좋았어 나이스 아아아아 아 제발 아 아아 아 아 밀당하네 이 형들 아아 자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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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자살각 제야겠어 오우새끼들 내줘지마 핑계내기 빠지고 오우샛 트랜스테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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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 뒤 오 나이스 벌레 자살 진짜 이거 지만 됩니다 형님들 다이제이 자자자자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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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이킹 오 윈선 개피 원숭이 개피 디바 자고 오케이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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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이세야 하나필 하나필 하나필인데 루시우 컷 그 다음 디바 디바 못됐다 그 다음 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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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그 다음 오케이 벌레 반피 루시우 반피 루시우 반피 뭐고 뭐고 타임머신 빠지고 벌레 오케오케오케 할 수 있다 갑이 아깝소 우리 테니스 잊는다 아나 박피 발로리 몸으로 빼고 어 나이스 돼지랑 맞교환했다 우리 루시우랑 나이스 할만해요 EMP 있습니다 행님들 약간 겄점으로 넓게 싸웁시다 에레에에이씨 우리 대지 배수인지 아니 이거 왜이래 또 따로있어 전부다 이 돼지랑 루시우랑 가빈죠 러프 빠지고 겄점 겄점에다 그냥 비트쓴다 비트 썼거야 나이스 비트 겐지한번더 에킹 나이스 그 다음,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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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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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속에서 올라왔어요 디바 오고고 이게 왜 끌려 이게 자살해 두려워 돼지새끼, 돼지새끼 개피 왼쪽 돼지 낚시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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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돼지, 돼지 밥 먹어요 쿱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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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킨다 돼지, 돼지 낚살 돼지 해야지 돼지 자, 돼지 자살 좋아 좋아 69% 상대 0% 야야야 저거 누구야?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프레님 무슨이냐 DMP 또 또 또 금방 돈이께 오, 맥크리 맥크리 성향 빠졌다 성향 빠졌다 디바 DBA 조심x2 DMP 거의 도니까 약간 크게도 크게 싸웁자 대트 40% 오우 쉿 손보러 죽을뻔 했대 응 야 우리 돼지 잔다 어어어 다 빼줄까 궁안 빼줄까 궁 빼주자 궁안 빼주자 궁 빠해주자 붕 다 뺬다. 비트 뺬다. 비트 뺬다. 절대 아쉬워할 필요 없어 님들아 비트에, 자폭에, 용검에. 다 뺐어. 아앙 겐지가 안 왔으면 잡았는데 안팔봐 게 99프로거든요? 저는 EMP 있는데 붕 체크 그냥 세게도 그냥 6인공 하면 꼭 조심하십시오. 왼쪽에 왼쪽에 돼지 있어요. 왼쪽 조심. 우리 돼지 죽어가는데 오오오 돼지 아.. 근데 이거 시바.. 시바 로드옥이라서.. 시바 로드옥이라서.. 힌지 컷! 왼쪽에 돼지있고 조심해라 왼쪽에 돼지 리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형님들 들어오세요 적힌 몸부써요 디발킹 디발킹 왼쪽이 죽는데 다.. 다 지졌다.. 왼쪽이 최종륜인데 왼쪽이 최종륜인데 아우.. 힘났나요? 아 난 그냥 하나 잘랐길래 조사하고도 같이 와 근데 디바가 너무 사기다 진짜 디바 좀 어떻게 해주세요 아.. 기다려 기다려 같이 가 기다려 디바 개사기 디바가 딜을 다 막네 나이스! 가자 가자 뽕뽕뽕뽕 선빵필승 선빵필승 디바이킹 디바이킹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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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꼬없이 가자 빠꼬 상남자 아이가 디바.. 야야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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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핑 빠짐 뭐고 루시오 반필 루시필 그렇지 벌레필 나이스아 돼지새끼 오늘 바로 낙사시켜줄게 네 돼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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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거 그렇구요 지금 갑시다 2대2 와 얘 참 진작에 돼지 했으면 좀 지금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살 수 있어 이거 돼지 하니까 그냥 이기네 돼지 나오니까 바로 이기네 네 맥크리형도 아이디보니까 원래 딜러 유리였네 아이콘부터 뼛속까지 맥크리형 아 오늘 오버신 오바야한데 저를 놓쳐주는 센스 네 한게 개인일게 근데 아나이형이 있어서 우리팀이 이제 이렇게 돌아갈 수 있어 아나이형 그렇죠 파이팅 파이팅 저기 스트레이스가 좀 마이 나이스 디바 디바 조심하자 나이스 아아아아아아 루슈필 루슈 진짜필 나이스 하지만 호그가 호그가 뒤에서 돈다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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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킹 호그 해킹 그 다음 그 다음 스트레이서 조심 스트레이서 스트레이서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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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 해킹 나이스 디바 메카 터졌어요 내 둬 내 둬 소환아 내 둬 소환아 내 둬 소환아 내 둬 우리 하나 하나집 정면에 로드 정면에 로드 하나집 정면에 로드 하나집 나이스 야 이제 함 함 함 이 시키들 아나 나이스 애들 반피 애들 개피 많아 오우쉣 오른쪽 오른쪽 로드오글 오른쪽 로드오글 쟤세요 쟤세요 오우쉣 오우쉣 우리 벌레 죽었다 호그 반피인데 아깝다 오케이 EMP 있어요 EMP 오케이 디바 나오고 북면에 디바 오른쪽 호그오는거 조심하자 예에레이 쉐키들아 나이스 어디갔어 아나 아나 죽었어 저거 아나 피카츄 네 벌레 있어서 이새끼 일로와 훌레 bunlar 이 clair 오우오오우우우우우گ 갈빗 오잉 아나 왔어 우린 다 왔어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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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도 비벼 와 있어 빗 어 뭐야 빗을 썼는데 힛당했네 아 그럴 수 있는데 아 괜찮아 우리의 목표는 비비는 겁니다 디바이킹 와 인마 오케이 좋네 비벼 계속 들어가 계속 들어가 99까지 99까지 계속 비벼 비빔밥 메타 전주 비빔밥 비빔 예 돌리고 돌리고 돼지고기 돌리고 돌리고 베메 손보라 오케이 아나 아나 컷 디바 디바이킹 오 뽕 굿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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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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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그다음 그다음 루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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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 루시우 루시우 루시 루시우 루시우 루시 끝났어 루시우 루시 나이스 잘 비벼 잘하네 우리 팀 아나 잘했어 아나 우리 팀 다 잘했네 불타는 사람 우리 팀 에이스 해킹 아 어 우리 팀 에이 파치 파치 돼지를 진작에 하지 그 돼도 안하는 그 망원경 쪽으로 돼죠 잘했네 잘하네 테보라 그 사람 세계 1위 잖아 삐라님 세계 1위 아냐 세계 1위 잖아 맞지 아이즈가 그 사람 그 뭐네요 바스 세계 1위 알아 아님 바스 세계 1위 아냐고요 저 아이 구독 눌렀어? 뿌